자 이어서 오늘 이 많은 우리 스타의 여러분께서 검정색 옷을 입고 오시는데요. 이 검정 드레스가 참 돋보이는 정수정 배우를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. 여자 신인 연기상, 영화 부문의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로 올라와 계십니다. 미스 수정 정 is a nominee for best new actress in the movie category. 매번 변 시인의 귀재라고 불리는 우리 정수정 배우인데요. 오늘도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지금 레드카피비에 서 계십니다.